자 오늘 2단원 문제로 문장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을 때 사용하는 wh 의문문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이나 지시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표현, 감탄문 등 다양한 문장의 형식을 읽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 who 라고 그러죠. 무엇을 뭐라고 그래? what 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선택할 때 어떤 것이라고 할 때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which 라고 그러죠. 어떤 것이라는 것. 자 요거 다음 페이지 넘겨서 누구, 무엇, 선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is this 해서 해석이 this is my father. 자 this는 이것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사람의 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is이다. 우리의 아버지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누구라는 게 who죠. who is this? does he want for his birthday? 그의 생일에 그가 무엇을 원하니? he wants a book. 그는 책을 원한다. 무엇을이니까 what 들어가겠죠. 무엇을 그는 생일에 원하니? 그래서 자 who와 what로 연결됩니다.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른 문장은 what did you meet? 자 무엇을 너는 만났냐? 말이 이상하죠. 누구를 만났냐? 이렇게 되는데 what is a brownie? 브라우니는 무엇이냐? 브라우니가 뭐냐? 자 이상 없죠. who do close? 자 이거 말 안됩니다. which do you take a bus? 이거 저거. 이상하네. what 무엇을 he watches on TV? 자 이게 음 얼문사가 있을 때 얼문사라는 게 who나 what이나 누구 무엇 where 어디에서 when 언제 어떻게 자 그리고 왜 이게 얼문사란 말이야. 위치 어떤 것 이 얼문사가 있을 때 얼문사 다음에 동사 자 그 다음에 주어의 어순으로 써야 돼요. 자 항상 이걸 외워야 됩니다. 얼문사 다음에 동사 주어가 얼문 문의 어순입니다. 누구냐 넌 할 때 who are you 이러죠. 여기서처럼 얼문사 다음에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맞추는 게 얼문 문의 어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 동사가 나왔을 때는 누구를 너는 좋아하냐 할 때 who like 가 일반 동사란 말이야. 그래서 자 일반 동사일 때는 얼문사 다음에 두 동사를 이용합니다. who do you like 이라는 거야. 너는 누구를 좋아하냐 이게 like 가 좋아하다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를 얼문사 다음에 붙이지 않습니다. 일반 동사일 때 얼문사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만들 때 두 동사를 앞으로 뺀다 라는 겁니다. 일반 동사일 때 자 2번 보겠습니다. 짝지어진 대화 중에서 자연스러운 것은 what do you do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what do you do 하면은 이게 직업이 뭡니까 라는 뜻입니다. 직업이 뭐니 자 나는 그의 동생이다. 말이 안 되죠. what do you do after lunch 이거는 점심 먹고 나서 뭐를 하니 I am cleaning my room 자 이거 뭐를 하니 라고 했는데 진행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것도 아니죠. 방을 청소하고 있는 중이다. what does he do 하면은 자 이것도 what do you do 처럼 직업이 뭡니다. 직업 묻는 거고 he is a carpenter 하면은 목수 자 이거 3번이 이상이 없죠. 답이 2개입니다. what are you doing 너는 뭐 하니 나는 주로 TV를 본다. 자 비동사 다음에 아인지 진행형이란 말이야 너는 뭐 하고 있는 중이니 나는 보통 TV 본다. 이것도 아니죠. what is she doing 비동사 다음에 아인지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진행형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니 그녀는 방을 청소하고 있는 중이다. 비동사 아인지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5번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주어진 단어들을 이용해서 영작하세요. 너는 오렌지와 바나나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which do you like 일반 동사니까 do를 앞으로 뺏습니다. which do you like better 하면은 너는 어떤 것을 더 좋아하니 오렌지니 아니면 or 바나나니 이렇게 되죠. which do you like better 오렌지 or 바나나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동사일 때와 일반 동사일 때 의문의 어선을 구별하자. 비동사가 있을 때는 자 의문사 다음에 비동사 붙이고 주어 붙입니다.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두 동사를 의문사 옆에 붙이는 거죠. 자 누구, 무엇, 선택, 선택, 어떤 것이냐 위치를 말하는 거고 이거에 따라 의미에 따라 의문사를 선택하자 라고 되어있죠. 후 누구를 너는 좋아하니 탐크루즈를 좋아한다 무엇을 너는 원하니 나는 물을 원한다 which book 하면은 어떤 책을 너는 원하니 이것이니 저것이니 대상이 두 개, 세 개 정도로 뒤에 정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이라는 위치를 쓰게 돼 있습니다. 선택 의문이라고 그러죠. 자 대상이 두 개, 세 개 정도 있을 때 I want this book 나는 이 책을 원한다 저 책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에 문제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선생님은 누구시니 누구니 Who is your teacher 하면 되겠죠. 자 너는 점심으로 무엇을 먹니 What do you have for lunch 하면 되고 3번, 4번 직접 해보세요. 그 다음에 다음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의문사를 쓰세요. She is my sister 케이트 그녀는 내 여동생 케이트입니다. 자 저 여자애가 누구니 Who is that girl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Does your father do He's an engineer 기술자입니다. 아버지의 자 What do you do 가 직업 물어보는 거라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What does your father do 하면은 아빠의 직업은 머니라는 겁니다. What does your father do 자 기술자입니다. 엔지니어입니다. 그 다음에 A가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돼야죠. She cooks 카레 라이스 카레 라이스를 요리합니다. 어떤 음식을 그녀는 요리합니까? 어떤 음식 자 What food 하면 되겠죠. What food 무슨 음식을 자 What food 자체가 무슨 음식입니다. 자 8번 9번 직접 해보고 그 다음에 너는 어제 무엇을 했니? What did 자 의문사 다음은 동사죠. What did you do yesterday What did you do yesterday 저 어제 저 잘생긴 소녀 누구니 Who is Who is 더 handsome boy 하면 되겠죠. 더 handsome boy 저 잘생긴 소녀 누구니 자 12번 직접 해보고 다음 보기에서 알맞은 대답을 골라 번호를 쓰세요. 이거는 직접 다 해보기 바랍니다. 자 서브젝트는 과목 이죠. what 서브젝트 하면 무슨 과목 글 공부 하니 고 what does he do 하면 자 그의 직업 은 뭐 니 라는 겁니다. which movie do you want to see 어떤 영화를 보고 싶니 라는 거고 넘어갑니다. 자 장소 시간 개수 정도 이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각각의 의미를 나타내는 의문사를 구별해서 알아들어야 한다. 하오를 사용하는 의문문 표현들을 잘 익혀두자 라고 돼있습니다. 자 왜는 언제 라는 뜻이죠. 왜어는 어디서 라는 겁니다. why 는 왜 라는 거고 하오는 뭘까 어떻게 방법을 물어볼 때 하오를 쓰는 거죠. 샘 하오는 엎셋 하면 화가 나 닿 말이야.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났 니 소 는 그렇게 입니다. Why are you so upset? Because 왜냐하면 자 짐이 말했다 나쁜 말을 나에게 했기 때문이다 자 나쁜 단어를 나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얼마사 나오고 Does he go to school By car? 라고 나옵니다 자 교통수단이 나온단 말이야 자동차 타고 교통수단 나올 때는 항상 how로 묻습니다 어떻게 가니 뭐 타고 가냐 할 때 How does he go to 그런 학교에 어떻게 가니 자동차 타고 간다 It's too far from here 여기서 너무 멀다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각각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How are you? I am 14 years old 나는 14살이야 How old are you? 하면 되겠죠 너 몇 살이냐 할 때 How old are you? 자 몇 살이냐 It takes about three hours 하면은 얼마나 오래 시간적으로 오래 걸릴 시간이 얼마나 길게 걸리냐 라는 의미에서 How long 하면은 얼마나 오래 라는 뜻이 있고 Take가 걸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ow long does he take 하면은 그건 얼마나 오래 걸리니 그건 걸린다 대략 3시간 걸린다 Take다 하고 시간하고 붙으면은 Take는 얼마 얼마 걸린다 라고 시간이 걸린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됐죠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알맞은 것은 How often 얼마나 자주 당신은 TV를 봅니까 얼마나 자주 봅니까 라고 했을 때 3시간 동안 봅니다 자 2시간 안에 Once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봅니다 3번이죠 횟수를 나타내는 거 3번 보겠습니다 다음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알맞은 말을 쓰세요 How is the weather in 광주 광주의 날씨는 어때요 자 같은 거 자 이게 How 하고 같은 게 있잖아 How 어때요 라고 할 때 How랑 같은 게 What 하고 Like를 쓰면은 이게 같은 겁니다 어때 라는 의미에서 What like 하면은 자 How가 있잖아 What is the weather like 인 광주 이게 어려운 거죠 How랑 What like 랑 같은 겁니다 장소 시간 이후 방법을 나타내는 의문사가 있어요 자 뭐다 장소는 Where 어디 시간은 언제 When이고 이유는 Why 왜 방법은 How입니다 교통수단 물어볼 때 보통 How를 씁니다 How 형용사 부사 자 활용한 의문에 주의하자 How often 하면은 How 다음에 부사가 붙었죠 얼마나 자주 라는 거고 How long 하면은 얼마나 오래 걸리냐 4, 5 days 4가 동안입니다 5일 동안 How old 하면은 몇 살이야 라는 거죠 자 5, 15 years old 15살 How many 하면은 얼마나 많이 라는 거고 How much도 얼마나 많이 라는 건데 많이 나오면은 셀 수 있는 명사 즉 S가 붙어야 됩니다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오고 Much도 하면 셀 수 없는 S가 붙긴 한데 셀 수 없는 돈은 돈이라는 거는 셀 수 없는 걸로 셀 수 없는 걸로 표시합니다 돈이라는 거 그래서 5달러 하면 이제 셀 수 없는 겁니다 How many 다 하면 셀 수 있는 명사 How much 머치는 양을 나타내는 거니까 셀 수 없는 명사 How many books How much water What a S 안 들어갔죠 그래서 much를 붙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책을 얼마나 많은 물이 이렇게 되죠 넘어갑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Do you get up I get up at 7 When When 언제 일어납니까 Does your mother go to work By bus 교통수단 앞에 How 를 붙입니다 어떻게 엄마는 일하러 가십니까 Are you angry 나왔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너는 화가 났니 4번 5번 직접 하고 다음 보기에서처럼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서 의무문을 완성하세요 토니가 그녀를 만납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토니는 자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니까 앞에 두 동사를 이용했고 토니가 3인칭 단수니까 Does를 쓴 겁니다 Where does 토니 meet her 어디에서 토니는 그녀를 만납니까 His father comes home 그의 아버지는 집에 옵니다 의문사 when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동사 일반 동사니까 His father는 3인칭 단수죠 when does 언제 그의 아빠가 come home 집에 옵니까 라는 거지 자 그러면 they play football after school 그들은 방과 후에 축구를 합니다 어디에서 그들은 축구를 합니까 그들은 어디에서 축구를 합니까 라는 거죠 자 8번 9번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다음 보기에서 알맞은 대답을 골라 번호를 쓰세요 when does the bus leave 언제 그 버스 떠납니까 자 언제 떠납니까 하니까 이번에 it leaves leaves 가 떠나다 거던 11시 시간 앞에 s 씁니다 11 at 11 자 그래서 2번 입니다 where is the bank 은행 은 어디 있습니까 자 장소를 나타내는 거죠 it's in front of 는 뭐뭐 앞에 니깐 대한병원 앞에 있다 5번 이죠 자 12 13 14 직접 하세요 넘어갑니다 내신 시험 적중문제 4회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의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much is the color printer 자 얼마에요 할 때 how much 입니다 자 how many children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데리고 있습니까 how 죠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is this man in this photo this is my uncle 이 사람 자 this 이 사람 입니다 this is my uncle 이 사람은 우리 삼촌 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야 되겠죠 who is this man in this photo does your uncle do for a living he is an architect 하면 건축 가 라는 삼촌의 직업은 뭐냐 할 때 what do you do 이렇게 되면 있잖아 what 다음에 do you do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이 알맞은 알맞은 것은 when do you get up on the weekends 당신은 주말에 언제 일어납니까 나는 주로 9시에 일어납니다 4번 4번 what do you do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뒤로 휴식 시간 동안 무엇을 합니까 i usually play with my friend 친구들 하고 주로 놀이를 합니다 논다 이 말 죠 where does she live 그녀는 어디에 삽니까 그녀는 서울에 삽니다 she lives in 서울 이죠 4번 넘어갑니다 how long does the baby sleep in a day 그 아기는 하루에 얼마나 오랫동안 잠을 잡니까 자 9시에 잔다 every 날 매일 잔다 얼마나 오랫동안 잡니까 그러니까 2시간 동안에 2시간 안에 for about about 다음에 있잖아요 about 원래 about 몸에 관해서 라는 뜻이 있지만 about 숫자가 나오면 대략 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대략 18시간 동안 잔다 아기니까 맞죠 다음 대화에 밑추진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what time 몇 시에 다음번 비행기가 자 어 더 넥스트 플라이 더 더 넥스트 플라이 토 제주 어 제주 아일랜드 리브 리브 떠나다 저 몇 시에 자 제주도를 향한 다음번 비행기가 떠납니까 더 넥스트 원 다음번 비행기는 한 시간 뒤에 떠납니다 몇 시 라는 거니까 언제라고 할 수 있겠죠 4번 8번의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문장은 how old is your grandma 할머니는 몇 살이십니까 how is the weather like in japan 일본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how long does it take 자 테이크가 시간이 얼마에만 걸리다는 뜻이 있죠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to go there what does you are dead do on the weekends 주말에 아빠는 무엇을 하십니까 what's the weather like in paris these days 파리의 날씨는 요즘 어떻습니까 자 정답은 2번이죠 뭐라고 그랬냐면 how랑 같은 게 how랑 같은 게 what like 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how 뒤에는 like를 쓰진 않습니다 like를 쓰려면 what을 써야 되겠지 그래서 8번에 2번이 어색합니다 나무 문제들은 직접 한번 더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동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 tiny thee arm EP 감사합니다.